오우! 저쪽에 잘 어울려. 우와! 이리 와, 이리 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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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이상엽 씨와 해봐,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워킹에서 그 강가함이 막 느껴지네요. 이야, 근데 진짜 이 옆에서 보면요. 네. 어, 이게 그냥 똑같아. 상체를 뒤로 굉장히 많이 찍으시네요. 그래서 막 이러고 오는 거 같은데. 왜냐면 사진작가 분들 약간 밑에 찍으시는 분들이라서 약간은 상체를 뒤로 하는 게 이렇게 풀샷을 잡을 때 몸매가 예뻐 보여요. 아니 근데 해박씨를 저희가 섭외하려고 공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섭외하는데 제발 해박씨까지 마요. 이렇게 나오게 결심하는데 어떤 분이 가장 많은 조언을 해주셨나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결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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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진짜 일찍 하셨잖아요. 결혼하셨어요? 언제 하셨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분입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결혼했다고 이걸 내놓고 있어. 결혼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붙일 수가 없고. 드로피도 하나 더. 이게 원가가 얼마 안 돼서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네. 이거 오래 만지고 있으니까 손떡 올라요. 진짜. 남편이 어떻게 좋으셨어요? 아 정말 충격스러워. 저희 남편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게스트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오히려 네가 더. 좀 적어졌죠? 아 저거 저거. 죄송해요. 영국에서 이제 오래 산다고 했으니까.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kay. Are you speaking English? Yeah. I didn't can speak the fine English. I'm talking. Stop talking. Stop talking. 백악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얼굴 싸게. 아는 거 다 나와 있어. 백악 씨. 우리 말도 잘 못해요. 네. 우리 말도 잘 못해요. 원래 말도 잘 못해요. Let's go. Let's go talking.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으셨고. 또 아무래도 제가 경림 언니랑 또 친분이 있어서. 아 정말. 아 정말. 여행의 가상발. 아니 저건 임 씨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아니 우연히 미국에서 만났어. 또 만났어. 그건 얼마 미국이라는데 우연히. 부부끼리 이렇게 여러 번 만나. 아 그래요? 남편 키가 어떻게 돼요? 해박 씨 남편 키가 193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식당을 갔는데요. 네. 네 명이 갔어요. 저희 남편도 작은 편은 아니어서. 아니죠. 4시에 이렇게 갔는데. 식당에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종업원분이. 세 명? 세 명? 갑자기. 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내가 거기 이런 거 또 이렇게 갔는데. 아이고. 그래서 세 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버럭하시더라고요. 따라가면 돼요. 버럭했어요. 네. 버럭했죠. 아예 규모 안 좋고. 제가.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버럭했죠. 해박 씨가 여러분 178인데 평소에 씨를 신으면. 거예요 왜입니다. 다리 좀 옮기시고요. 아이고 이분들은 착한 남자의 주역들입니다. 이성혁이 영입죽. 이성혁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려요. 나가서요. 아니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나가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처음 인사하세요. 아 예. 아 떨려. 예 안녕하세요. 착한 남자의 박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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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